현재 다크사이드 코리아 민심이 날아가고 있습니다. 장사이신 논란 관련해서 다크사이드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대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. 최근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수익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수익정지 이후 다크사이드 코리아가 수익정지가 풀리기 전까진 영상을 만들지 않겠다는 암시를 줘서 현재 민심이 매우 안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